2021 울진군 퇴직이장 공로폐 수여식 제2부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울진읍 북면 금강성면, 근남면 매화면, 주변면 퇴직이장 20명 중 16명이 참석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이장으로는 울진읍 고성삼리장 이명기 15년, 울진읍 정리민이장 홍성표 10년, 북면 상당이장 임종무 12년, 매화면 기양삼이장 지진덕 12년, 이장 직무대행 금강성면 3근1위, 김선혜 반장이 1년 3개월간 역임하였으며 이날 공로폐를 수여한 이장은 장수용, 최중극, 이명기, 홍성표, 김동선, 배감, 전종협, 이찬구, 김선혜, 김명호, 장홍중, 남중일, 이중호, 지진덕, 용창식, 양우석 이장님이 공로폐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공로폐를 전달한 전창벌 울진 군수는 이장 퇴직에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월 2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대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태입니다. 7월 3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3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태에 드립니다. 2021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년 3월 4일까지 대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 2, 2랑, 이중호, 2017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대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 2, Lo, 이중호, 2017년 1월 6일까지 대립하였습니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이거 뭐하고 뭔가 좀 이래 마을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그런 좀 이렇게 뭔가 정서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그동안 고생하셨고 노폐를 하나 드리는 게 저도 성급부터 안 걸리고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참 위장님으로서 우진국 발전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장 안 하시더라도 현재 하는 위장님도 잘 도와서 마을의 이슬을 얻고 잡음 없고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군에서 리장님들께서 정말 일선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이제 구전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우리 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리장님들께서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 남는 게 없고 너무나 서운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뜻을 기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주게 되었습니다. 리장님들께서 받으시고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구원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리장님들 임기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태풍, 미탁과 코로나 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리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